오늘의 운세 9월 8일 무신일입니다 기회년 임신원도 이제 진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내일이면은 바뀌거든요 9월 지금 7일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영상 보시게 되면은 9월 8일에 이것을 이제 맞나 안 맞나 살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녹음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뭐 단독 오피스텔에 사는 게 아니고 여기가 방음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목소리를 막 저 혼자 사는 것도 높일 수가 없어서 되도록이면 이어폰을 끼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핀마이크를 제가 쓰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마이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그렇게 크게 막 녹음되는 건 아닌가 봐요 죄송합니다 카메라 좀 흔들렸는데 지금 2019년도 제가 만세력을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임신월이 이제 입주부터 시작이 되고 그게 8월 8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요월로 곧 바뀌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9월 8일 아마 오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것은 9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9월 8일이 두 가지를 지금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9월 8일이 되면 아침 7시 16분까지는 임신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력으로 9월 8일 아침 7시 16분까지는 임신월이 맞는데 이제 바뀐다는 거죠 7시 17분부터는 개요월로 바뀝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시면 임신월이었잖아요 아침 7시 17분부터는 이제 이게 없어지고 개요월로 이렇게 바뀌어요 개요월로 이렇게 바뀌어요 7시 17분부터 이 만세력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개요월로 바뀌는 부분이니까 7시 16분까지는 임신월이 맞습니다 이거 일부러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세력이 맞네 안 맞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네 개요월로 이렇게 바뀌고 무터 입장에도 어차피 수지만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유금도 지금 보시면 이제 상관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12운성적으로 보게 되면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무터 입장에서는 이 유금이 사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금도 지금 개요월 같은 경우는 또 흐름이 또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일단 이제 자잘한 운들 보실 때 참고를 좀 해주셔면 좋겠고 이제 원령용사라는 거를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명님 관심 있는 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요 이 유금은 일단은 경금이 10일 정도 그리고 이제 매울신이라고 알고 있는 이 한자 이렇게 경금 10일, 신금 20일 이렇게 이루어지고 9월 8일 오전부터는 이 경금의 영향이 10일 정도 진행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일관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제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항상 본인의 일관을 찾는 방법 핸드폰에서 찾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세력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두 가지 링크만이라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좀 시간이 허락이 되신다면 제 유튜브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사주 강의라는 그 영상들을 쭉 한번씩 훑어보세요 시간 나실 때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가타부타 아이큐가 뛰어난 사람들만 선택 받은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학문은 아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게 다 수학 공식처럼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아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갑목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갑일관 분들은요 오늘 편제가 이게 토가 편제가 돼요 편제가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갑신일이죠 남자분들은 여자분과 헤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죠 이성하고 헤어지는 운이라는 게 싸우고 냉전을 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헤어지는 운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여자분들은 편제가 아버지도 됩니다 정제만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편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랑 잠깐 떨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온 하루입니다 본인이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버지하고 아버지께서 이사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사를 나간다거나 그렇게 잠시 떨어지는 운이 들어온 하루고요 또 전체적으로 금전 운의 방향이 바뀌는데 그동안 A에서 수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부터는 B한테서부터 나의 수입이 시작되는 거죠 유튜브를 시작을 하신다거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오늘부터 되셨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한 가지 일만 했었는데 일요일부터는 다른 투잡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수입처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는 감옥분들의 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분들 볼게요 을목분들은 정제가 태지에 앉은 날입니다 정제가 태지에 앉았고 또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내가 얼마나 돈을 앞으로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희망을 갖게 되는 하루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투잡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금전적인 부분이 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태지라고 합니다 아이벨테 아직 뭐 이렇게 규모가 갖춰진 건 아닌데 희망을 좀 갖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병화분들 볼게요 병화분들은 식신이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좀 외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몫을 하고 있고 각자의 몫을 해내고 있는데 나만 뭔가 멈춰 있고 집에서 할 일 없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회사는 다니고 있는데 뭔가 잘 안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승진도 막 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만 뭔가 멈춰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꼭 그런 거 아니니까 본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정화 할까요 정화분들은 상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에요 애인이 없는 분들은 이성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카톡이나 아니면 뭐 오프라인 상으로 바깥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좀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손대고 있는 취미생활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저처럼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집안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요 비견이죠 같은 글자가 왔으니까 비견이 병지에 앉은 하루고요 비견은 친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족이나 친구 나랑 한숨 밥 먹는 사람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의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좀 금전적으로 안 좋다거나 아니면 상황 자체가 좀 환자가 있다거나 집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 무토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혹은 가족은 가족인데 좀 먼 가족일 수 있죠 한쪽이 서울에 있고 한쪽이 제주도에 있거나 아주 멀리 있어요 부산에 있다거나 그래서 부산에 있는 가족이 아픈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나의 상황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좀 성만 끙끙끙끙 앓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기토 기토일간 분들 저도 기토예요 기토분들은 겁제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혹은 일적으로 아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나쁜 쪽으로 숨기고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숨기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신한테 숨기고 있는 거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기토 분들 중에서 남자친구겠거나 여자친구겠거나 연인이 있는 분들은 뭔가 캐치가 돼요 나한테 뭐 감추고 있다 저 사람이 상대방의 수상한 점을 오늘 뭔가 기토들만의 그 예리한 촉 그거로 수상한 점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하루입니다 대화로 푸시던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는지 그거는 선택의 문제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 경금 분들은 편인이 걸럭지 앉은 날이에요 뭐 지금 태풍 왔잖아요 그래서 연착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예매라던가 거래라던가 뭐 계약이라던가 하물면 이제 물건 구매라던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어떤 중요한 약속 이런 것들을 다시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풀립니다 막혔던 부분들은 잘 풀리고 연착됐던 것은 티켓에서 어떻게 됐든 뭐 새로 사던 아니면 빈자리가 나던 잘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걸럭지니까 그리고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정인이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주변에서 그거 사지마 그거 하지마 라고 했던 것을 거래를 하신다거나 계약을 하신다거나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이런 것들을 사거나 계약을 한 건 아닌데 일요일에 친모 즉 어머니가 어머니가 유달리 다른 사람들 반대하는 것을 추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강한 고집을 어머니께서 부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이제 임수 볼까요 네 임수 분들은 평관이 장생지 앉은 하루가 돼요 특히 지금 보시면 거의 절반이 주말에 일하실 건데 운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도 많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내 것을 탐내는 사람이 있어요 훔쳐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나쁜 사람이에요 잘 살펴보셔야 되고 또 주변에서 나를 헌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수 분들은 헌담하시고 이상의 없는 소문 만들어내서 거기다 엮으려고 하고 주변에 구설수를 지금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죠 개수 분들은 정관이 사지에 앉은 날이에요 정관이 사지에 앉았다는 것은 갇혀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오늘 밖에 못 나가요 정체되어 있어요 집에만 갇혀 있어요 혹은 그 사람들이 게을러질 수도 있고요 나 나 자신이 또 게을러질 수가 있고 하고 있는 일 자체 학업이라던가 내일 모레가 뭐 중요한 걸 제출을 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손대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려요 오늘 하루는 제가 이제 카페에 올린 텍스트에 말을 해놓긴 했는데 진짜 구구절절 내비는 말 받아 말 받아 진짜 인생을 한 백 번 정도 이렇게 되돌아서 산 분들처럼 유대를 하시는 분들처럼 철학자가 되실 거예요 내뱉는 말마다 그렇게 되겠지 그럼 뭐 하냐 새고기 먹겠지 이런 말 하실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일간별 운세를 진행해 봤고요 태풍 피해는 많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태풍 지나가는 날이라 아마 9월 8일에는 태풍이 끝났을 것 같은데 제 가까운 분은 지금 외국 나가는 비행기 표가 결항이 돼가지고 다시 환불받고 예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해외가 그분은 집이거든요 어쨌든 피해가 좀 없어야 될 텐데요 걱정이 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9월 8일에 서울에 나갑니다 9월 9일도 서울에 나갑니다 출장 상담이 있어서요 혹시 저한테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에 저한테 상담 신청하시는 서비스 계좌라던가 연락처라던가 다 적혀 있어요 링크랑 거기 다 적어놨습니다 제발 영상 아래쪽 보시고 저한테 문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2 5 3 5 5 5 6 7 12 13 13 14 15